사실 저 어제 저녁에 귀국을 했습니다. 또 굉장히 좀 3주간의 꽤 긴 기간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.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단순히 저의 귀중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미국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18개국에서 온 여러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정치가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도 한국 정치에 다시 적용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독이 풀리고 적용이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저의 역할이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다시 잘 돌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